3댈 괜찮아요 3댈 괜찮아요 여기 오른쪽까지 마요? 네 정면가죠 정면가서 거점수와 맞죠 아 이거 놓치나 또 가는데 쓰레 3댈 아리아 반이야 아나 아나 볼게요 엔지컷 아이고 허그 허그 반피 아나 개피에요 아나 피 없어요 트랙컷 아나 2층 뒤로 들어갔어요 힘들어 나 살려주세요 어 세상 볼까 똥똥똥똥 똥똥똥똥 자리야 자리야 거점하네 가야돼 야 나도 맞을게 호그 2층쪽 겐지하고 아나 여기있다 2층 아나 반피 빠졌어요 얘를 정면 오겠다 정면 올 것 같아 정면 정면 아나 정면으로 옮겼어요 정면 왼쪽 2층 2층 덫 2층 덫 아나 혼자 정면이고 나머지 전부 2층 전부 2층 죽어라 그렇지 맥다운 나이스 잘해 우리 메인님 케어죽요 윈스턴 자요 시대 상당 나이스 여기 맵에서는 정크 이 자리가 좋아요 이 정면이 아니라 카즈봐요 왜냐면 좁아가지고 좁고 250 휠킷도 있어서 겐지 만사 빠졌고 정면 들어온다 얘들 정면이에요 겐지 다운 상대도 터졌어 약간 안맞아요 지금 휘둘리거든요 근데 뭐 자꾸 유튜브작이야 디바나 자리야 1.5층 빨리 문 닫아주지 그냥 어떻게 늦게 닫았지 상대 피트 자리야 상대 궁 다 쓴다 겐지 만사 빠져 겐지 다운 99퍼 주워가죠 주워가죠 이거 메이가 닫았으면 진짜 이겼다 이거 거점가서 메이 궁 쓰고 메이 궁에 솔정 쓰면 뚫릴 것 같은데요 상대 자리야 자리야 궁도 없고 비트도 없고 아 뭐야 비트도 없고 뽕도 없고 윈성 궁도 없고 궁이 겐지 궁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 매트릭스만 조심하세요 결정 아이고 오케 겐지 다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뺐다가 뺐다가 굴 안 썼으니까 돼요 상대 노궁 궁 없어요 상대 궁 하나도 없어요 인스턴님 그냥 점프하지 말고 거점 들어가서 얘들 들어올 때 점프해요 왜 혼자 뭐하자 자리야 실드 빠졌고 정면 들어가죠 궁 쓰세요 들어오면 궁 쓰면 돼요 2층 먹어드릴게요 2층에 아무도 없네 통 하나 좀 잡아주세요 아 제발 겐지님 나 팔려줘 왜 안맞아 유쇼 자 겐지 혼자 개피 나이스 나이스 저거 메이벽으로 막으면 막히나요 저희 팀 아 메이벽 비트 안들어오나 파라까지 나오면 저 바꿀게요 자리야 디바까지는 할만한데 파라까지 여기 나오면 힘들어서 바로 나올거같아 이메파라 괜찮아가지고 나올거같아 틀에 잠깐 해볼게 예잉 어떤거요? 고쟁이 없냐구요? 없어요 호그 호그 있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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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라인 라인 자리야 호그 맥이다 맥 딜러 맥이다 아 얘네 좋아 딴딴한데 딴딴하다 괜찮아요 디바 없어가지고 저희 조심하면 돼요 윈서님만 조심하면 돼요 왼쪽 맥 호그게피 맥다운 아까워 거 좀 비벼보죠 호그 그랩 조심하시고 그랩 빠졌어요 라인 떡 걸렸어요 라인 방벽 깨졌고 라인 갭비 라인따운 호그다운 아이고 자리야 할만한 안할만하구나 내 이름은 맥 이게 안벨겠네 자리야 주름실 빠졌고 얘가 방벽 싸우면 셈이게 에잇 다깝다 호그 반 야 내가 루시오 태어나왔어요? 오른쪽에 호그. 호그 뽕 뽕 뽕. 호우궁. 어 이거 석양? 안 돼. 궁 쓰지 마세요. 궁 쓰지 마세요. 뽕. 뽕 석양. 호그. 뽕 석양 호그. 뽕 석양 호그. 호그 여기 여기. 호그. 이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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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끌리면. 어 그래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호그 F. 괜찮아. 한 명밖에 안 넣었어. 한 명밖에 안 넣었어. 이거 라인 먼저 잡고 뒤에 들어가서 호그 호그. 거점에. 아 호그 뒤졌구나. 루시오밖에 없네. 나이스. 아 비트 좋았다. 비트 좋았어. 비트가 좋았어. 자리야 반이야. 자리야. 주는 실드. 자기 실드 다 빠졌고. 아 에너지 좀 찾겠다. 쏘리.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위에 있어요. 나머지 정면. 자리야 실드 빠졌고. 아이고 에너지 좀 많이 찾겠다. 자리야 실드 다 빠졌어요. 제발. 카드. 가지마. 아아. 의. 레포지션 안 좋아. ücht. 호그 왼쪽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정면. 오른쪽 오른쪽 와쪽 오른쪽. 호그 혼자 왼쪽. 궁 다 쓰세요 그냥. 아 이거. 오후 컷 아 이거 안 죽었네. 화강 쓸 때 딱 썼는데 아 딜러는 좋을 것 같애는데 안죽네 싸움 한 번 이겼으면 이기잖아 한번만 더 이기면 되요 오케이 루시우 따와 들어가죠 호그로 갈고 라인을 궁쓰고 아끼면 안됩니다 자리아공 들어올거에요 속에 오른쪽 개피 안앗다 안앗다 호그 쐈다 호그 재웠어요 호그 재웠어요 호그 오른쪽 맥 호그 오른쪽 루시우 아 맥 다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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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힐키드 있는데 힐키드 있는데 어이구 호그 잡을 수 있나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힐 밴 없어요 아 1 밴 호그 나 따라온다 위험하다 맥 다운 맥 다운 아이고 아이고 아나 다운 아이고 루시우 개피 상대가 하나 없고 이거 그냥 호그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이거네 라인 빼고 하죠 라인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라인 빼고 하죠 내가 호그 외모 쪄는지 이거 가장 세명이 라인 띄는 건 나쁘지 않은데 라인 안 되신다니까 라인 빼는 것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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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님도 아깝다 하다 아.. 진짜.. 이속 있는 줄 알고 빨리 썼다가 벽 박았어 디바 디바 라인 맥 디바 라인 호그 오른쪽 거점 쪽에서 그래 빠졌어요 호그 호그다운 호그다운 오케이 자리야 없으면 나야 좋지 막 쏴야겠다 자리야 없어요 거점 들어가죠 디바 땜에 정퍼리 핸드가 있을듯 괜찮아요 뭐 자리야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자리야 빼고 디바 나온거라서 오른쪽으로 맥 돌아요 맥 오른쪽 돌아와요 뒤쪽 조심 오른쪽 뒤쪽 맥 정면 호..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상대 왼쪽으로 온다 돌아서 다시 왼쪽 전부 왼쪽 나이스 호그 다운 같이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같이 죽었어 아나 견제할게요 왼쪽으로 애들 온다 루슈 루슈 거점 라인 더 걸려요 라인 더 걸렸어요 오케이 들어가죠 디바 여깄어요 디바 거점에 혼자 있어요 디바 뒤쪽으로 와요 거점 뒤쪽으로 아나.. 라인님 호그 왼쪽에 있고 디바 거점 거점이니 디바 아나.. 아나.. 저저저.. 라인 케어 라인 케어 호그만 주시면 안될거같아 석양 조심 오케이 나이스 님들아 들어와주세요 제발 거점 들어가서 저거 부수죠 루슈 뽕 루슈 뽕 루슈 뽕 공을 아끼면 안 돼 오른쪽에 라인 제발 힐 그게 없어가지고 어휴 조심 지금이다 오른쪽 오른쪽 맥 백불장 호그님 백불장 오른쪽 맥 맥 왼쪽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오케이 라인 걸었다 라인 다운 호그 호그 또 낙사시켰어 아아 제발 와아 아아 아아 맥 반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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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거점 와줘 이제 완벽해 하나필 어이씨 잡으러 간다 내가 아 개꿀잠 호그 거점 호그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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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라인 들어온거 보시고 거점 들어가야되요 송하나 다운 호그 거점 거점 안에 호그 거점 안에 호그 아나 아나 호그 아나 호그 고점 아나 호그 뽕 호그 갈려나간다 저 아나를 곧 오 나 끌렸다 될거 같은데 석양 왼쪽 앞에 일단 뺏겼어요 살짝 뺏다가죠 아 호그 호그 혁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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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데네 아 디바 제발 하아 세워줘 디바가 매크리 잡으려고 하며 계속해오네 들어가죠 들어가요 호그 왼쪽 그랩 조심하시고 와우 밑에 빠졌고 왼쪽 앞에 맥 맥찬다 맥찬다 맥겠다 왼쪽 석양 왼쪽 앞에 석양 석양 조심 아 제발 다일밴 다일밴 너이스 맥 맥루슈 안돼 다 죽었어 나 한 분 살 줄 알았는데 와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우 두번을 못 터뜨리죠 호그 왼쪽 호그 왼쪽 디바 덕 걸렸어요 왼쪽 호그 우리 아나 없어요 아 라인 개피 오른쪽 맥 뒤에 지금 지금 뺏기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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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뺏기고 루시오 잘랐으면 송 하나거든요 딥 아니고 타이어 차요 라인 잡았어요 나 할많았다 호그 호그 압류해요 호그 압류해요 라인 커 호그 잡아주세요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아 안 왔다 라인 왼쪽 라인 왼쪽 라인 왼쪽 나이스 음? 호그 오른쪽 오른쪽 와 맥도 오른쪽 맥도 오른쪽 으아 제발 이거 바니아인데? 내려와요 내려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 3명 있어요 호그, 루시오, 맥 호그, 루시오, 맥도 오른쪽 오케이 정면 다 누웠다 뭐야 아나가 안죽고 루시오가 죽었네? 아니 잠깐만 호그야 미안해 돌진에 왜 아나 안 걸렸어? 아이고 걷죠 아 위도온절 송하나구나 호그보다 디방은 좀 다 됐어요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거점 오른쪽에 호그 있어요 맥헌 맥헌 갑시다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온다 왼쪽 호그 거점 왼쪽 호그 플래시 나이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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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빈다 루시오 나 이번에 왼쪽에 있어야겠다 호그가 오른쪽으로 계속 도네요 맥하고 아 왼쪽에 안 있을게요 호그님 있으니까 왼쪽으로 호 오른쪽 위에 디바 호그 정면 오른쪽 위에 디바 왼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애들 오오 엄마야 나이스 아 호그린 나이스 호그 나이스 루시오 빠지는거 백퀸 피해요 나이스 주먹칠 니가 재밌겠어 라인 망치박할거 같은데 라인 망치박 할거 같은데 라인 망치박 할거 같은데 라인 망치박 할거 같은데 오른쪽 2층으로 애들 가요 2층 조심 2층 누구 루시 올라갔다 어 근데 호그님은 아니라 봉선들 정면 안보임 오른쪽 오른쪽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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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2층 왼쪽 2층 홍석양 석양 캔슬 석양 캔슬 나 근데 죽어요 아 이러면 누가 할 수 있냐고 나 빨리 죽어야겠는데 어 폈는데 에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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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아 일단 상대 라인 없고 저희 궁 다 쓰면 되요 삐뜻 쓰면서 진입하면 되요 85% 86% 이거 다 모이기 전에 들어가게 들어가야되요 들어가야되요 비트 쓰면서 비트 쓰면서 비트 먼저 선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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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호그오니까 선비트 일단 호그다운 호그다운 일단 라인다운 거점 하나 있으세요 루시아 바니아 루시아 바니아 오케이 트리 압류 트리 개피 트리 어킹 빠졌고 네 나이스 뭐 나이스 오케오케 이좌이좌이좌 흠 흐흠 아니 맵이 왜 이.. 이따구로 나오냐고 왜 계속 아까 첫번째 맵 안 나오고 아 진짜 맵 그.. 맵 그지같이 나오네 아니 왜 번갈아서가 나오는거야 첫번째 맵 안 나오고 부착에 헤드샷 딜도 있어요? 그냥 호그만 차고 호그하면 돼요 호그 위치만 잘 바라봤어 근데 트레 궁은 빨리 차잖아요 트레 궁 엄청 빨리 차요 다른.. 다른 사람 궁 한번 찰 때 트레 궁 한 1.5번은 찰걸요? 못해도 디바 디바 호그 라인 디바 호그 딜러 누구야 호그 바니아 딜러 맥 또 맥 라인 호그 디바의 맥 디바 들어와요 디바 들어와요 어이구 우리 정크 뒤진다 거점 들어가죠 안가져요 방벽 깨졌어요 방벽 깨졌어요 상대 로봇도 깨졌고 방벽 깨졌고 루시우 뒤에 들어왔다 낙타 노린다 조심 거점하네 제발 오우 왜 안 들어와 우리는 다 다 들어오면 이기는데 안 왔다 상대 너 일러 너 일러 너 일러 호그 뒤에 호그 아 호그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아우 맥힐이었는데 아깝다 맥다 저 송하나 송하나 혼자 어 하하하하 이게 호그랑 이렇게 들어와줘서 비비면은 되는데 스월더가 들어가야니까 정크가 평타 더 세요 DPS가 높은 정크가 공속이 빨라서 파라보다 한발 더 많긴 한데 파라가 평타만 써도 정크가 더 세요 DPS 아나 아나 왼쪽에 개피 아아 아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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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호그 거점 안에 호그 거점 안에 호그 거점 안에 저 호그 먼저 놀이세요 거점 안에 있는 호그 왼쪽으로 나온다 얘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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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어 아 넥이라 시 일단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할만해요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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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반피? 벗죠? 내꺼다! 아하! 라인님껀가? 아 내꺼다 어어어 잠깐만 왼쪽맥 왼쪽맥 상대 초합 안바꿨어요 망치조심 망치각 타이어 있어요 야 내가 끼웠다 소리 있는데 루시오 봉이야 상대 한덤 기다려야돼 루시오 거점 들어왔어요 어어 나 뒤진다 맥 맥 개달싸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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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점크산다 점크산다 오른쪽에 아나 개피 오른쪽에 아나 개피 뭐야 뭐야 이거는 루시 잡아당기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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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나만 밀어 나만 딱 밀어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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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맥 안 된다 안 된다 다음턴 다음턴 아까워요 콜발은 폭발이야 머리 어 바로 갈까요? 호그 자살 됐나 어? 호그 자살 이거 다음턴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죠 예예예 호그님 조심하시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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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는데 어? 어 야 나이스 송아놨다 오른쪽 뭐 돈다 오른쪽 뒤로 맥크리 오케이 오케이 돌았어 오우 제발 오우 껐다 라인 거점하네 라인 힐 오우 안아 다운 어어 트레이 거점하네 라인컷 라인컷 트레이 거점하네 트레이 루슈 트레이 먼저 맥 맥 맥 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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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뒤에 맥 맥크리 맥크리 아 맥을 잡았는데 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을 거점 말고 와아 그래도 저희 거점이었어가지고 상대 트랩의 크리로 바꿨거든요 호그 뺨 호그 뺨 호그 뺏어요 타이어는 아직 안 탔어요 이번턴에 채울 수 있어요 타이어 아 트레이가 더 짱은 난데 트레이 펄스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빡 케어 왼쪽 앞에 석양 너프 너프 쐈어요 석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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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튕긴 튕겼나봐 바벙론에 다하지만 끝까지 5대6을 해보죠 해야죠 뭐 아 피방 10시? 아 일단 해봐 가야돼 아 그래서 이때까지 졌구나 지금 한타를 어 나 졌다 트레이 뒤에 트레이 오른쪽 뒤 나 다 누웠다 일단 루시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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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걸 10시에요 저기 아아 이거를 10시 말했어 말했는데 님이 안준거 니가 와아 이걸 10시가 어쩐지 아까 이 전완타부터 계속 전투력이 비드라고 와아 그때부터 잠수였나봐 10시 딱 됐을때부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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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